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축복의 그릇을 넓히라라는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려면 그 그릇을 넓혀야 해요 왜냐하면 그 그릇을 넓힐수록 받을 축복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먼저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넓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넓혀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면 물질을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몸과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은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몸과 마음 그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크기가 정도가 크면 클수록 부어지는 정도의 차이도 엄청나다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이다 그렇다면 계산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드리는 마음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넓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장 6절에서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까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여서 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물질의 축복은 물론이고 그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크고 정말 좋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망설이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넓은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차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기차 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기차가 힘이 있어도 기차가 놓여져 있는 데까지만 달릴 수 있습니다 기차 길이 없다고 해서 기차가 고속도로로 달릴 수는 없어요 동경역을 가면 기차 길이 정말 수없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만큼 기차가 많이 왕래하는 것 또한 보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많고 넓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만나면 それは天에 오게도繋아가れており 땅에서 만나면 それは 땅에 오게도 풀리고 매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매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풀어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풀어줄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부서 4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중국의 보그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또 소련의 보그마를 위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장로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당치도 않는 기도가 아닌가 되지도 않을 것을 공연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보금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마음을 넓혀서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가페 교회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 교회의 영적 성장과 부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장애인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갑산성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5cm, 4cm, 3cm의 3개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날로부터 9일 동안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40도가 넘는 열병으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제자들은 선생님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한 교회 성도님들은 열병이 내려가고 열이 내려가고 또 암이 더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무사히 수술까지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9일 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열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수술 전에 최종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의 종양이 사라지고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데 놀랍게도 3개의 수술이 消えて なくなって 있던 거예요 9일 동안에 드렸던 그 기도가 종양의 암이 사라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9일 동안 사람들은 열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암을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심을 우리가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체험들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거듭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넓혀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그릇들을 넓혀가기 위해서 먼저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넓혀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또한 더욱더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그릇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そして神様의 유시리 미치아버릴 소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주의 여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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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